컴퓨터 산지가 2년이 됐대요 2년이 됐는데 할 때부터 컴퓨터를 하다 보면은 컴퓨터가 자꾸 꺼진대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안 되니까 가져오셨어요 가장 먼저 해보는 게 뚜껑을 따잖아요 뚜껑을 땄어요 뚜껑을 따자마자 해결했습니다 뚜껑을 열었는데 아니 이게 들어있었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2년 동안 이게 밖에 있었던 거야 제가 그대로 썼던 거죠 그대로 그래픽카드 펜이 안 던 거야 그래가지고 다운됐던 거야